박사님께 직접 소중한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차량 스펙을 다 말씀해 주셨고 국내 시판되는 자소 MB 규격의 엔진 오일 많지 않을 뿐더러 거품이 너무 심해서 오일 가격이 사악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쭤보시는 거는 권장점도 CW30 오토바이 엔진에 530, 40 정도의 자동차용 엔진 오일을 사용해도 괜찮은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오토바이 엔진 오일의 규격?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소 규격 아시죠? 자소 규격의 기본이 API를 통과해야지만 자소 규격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 SP급까지 다 가능해요 오토바이용 엔진 오일에 보면 자소 MA1, MA급, MB급 써있고 거기에 API, SG급 이런 게 써있어요 대신에 이건 알아둬야 될 게 MA에는 1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1싹은 퓨얼 이코노미 테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퓨얼 이코노미가 되려면 프릭션을 줄여주는 마찰 조정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감제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자소는 중요한 테스트가 있어요 다이네믹 프릭션 인덱스라고 하는 크러치 테스트 마찰 테스트 그 다음에 스태틱 프릭션 인덱스 그 다음에 스탑 타임 인덱스라고 3개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해서 제일 낮은 부분에 포진해 있는 값을 받으면 마찰이 낮다는 얘기지 그건 MB 규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 규격이 MA 규격인데 MA도 두 가지로 나눠져 그래서 MB에서 바로 위가 MA1 그 다음에 그 위가 마찰을 제일 필요한 데가 MA2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나뉘어 있냐면 일반적인 오토바이 같은 경우 엔진과 클러치가 일체형이에요 엔진 오일이 클러치에 또 윤활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오일에 마찰 저감이 들어가 있으면 이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삭을 받은 엔진 오일이라 하면 이 마찰 저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필요한 자소 MA들이랑 완전 반대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소에는 일삭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없는 건데 단 스쿠터 같은 경우는 클러치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엔진과 똑같이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마찰이 낮은 MB 규격이 쓰이는데 실질적으로 MB 규격에 필요한 마찰 테스트가 일삭을 만족하게 되면 프릭션 다 줄어들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MB가 그래서 다소에서 일삭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일삭을 받은 그런 애들은 MB 규격 대신에 써도 된다라고 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쓸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MA는 혹시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삭은 받으면 안 되고 API, SJ, SL, SP까지 이런 것들까지는 오케이인데 MA2, MA1이 명시되어 있는 거는 그 규격만 쓰셔야 합니다 마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권장점도 10W30 오토바이 엔진에 오토바이 30, 40에 이런 걸 쓸 수 있는가 물어본 거잖아요 자 이거는 MB 규격이 다 떠나서 이건 점도만 얘기한 거예요 오토바이 엔진 오일은 사실은 이게 가혹 조건이 돼서 점도가 높은 쪽을 써야 돼 왜냐하면 유막이라도 두껍게 해서 내구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오토바이 40은? 유막에서는 전혀 문제없을 거 같아 오토바이 30 경우는 예를 들어서 ACEA C3급이나 A3B4급에 HTHS가 3.5 이상 넘어갈 정도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걔네들은 사실 기후도 그렇고 내구성을 위해서 더 강화시켜 놓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권장 규격에서 한 장 개 정도 낮은 거 문제없다는 거 오토바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가혹 조건으로 엄청 타실 거면 너무 저 정도로 가면 무리를 낼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 20 정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다음 질문이 사용 가능하다면 한여름 뜨거운 환경 속에 오토바이 엔진에 오토바이 30 오일을 사용하면 무리가 하지 않을까요? 그럼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HTS 높은 애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이 원래 고민하셨던 게 오토바이 30 GT를 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일스타 아니면 엠무브 직탑 오토바이 40인데 어떤 제품이 괜찮을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W-30 GT? 그거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GT가 A3B4 규격이에요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 같아요 40도요?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 말고도 C3급 있어요 C3급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C2급은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 있는데 0W-30짜리에 504, 507용 있어요 폭스바겐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제품도 있던데 지크탑, 산화 안정성 그 다음에 전단 안정성 여러 가지 기능들 모두 좋은 거를 쓰고 싶다면 리스타 메탈로세스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약간 경제성?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지크탑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되겠네요 충분히 돼요 써도 돼 써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유막에 대한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산화가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는 기후의 차이에 의해서 좀 더 오래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리스타 메탈로세스는 써도 이 장점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일 추천하시는 거는 나는 뭐 0,40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또는 5,30 GT도 괜찮습니다 근데 스쿠터는 이게 엔진오일도 적게 들어가고 가혹 조건으로 많이 운전하고 그래서 조금 뭐 좋은 조건에 엔진오일을 쓰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해 아낀다면 근데 사실 뭐 SK 뭐 이거 쉘 거 쓰세요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써도 됩니다 하면 되는데 사실은 내가 원래 이것도 얘기 안 하는데 이거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그 회사를 내가 집어서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박사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 얘기하면 그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잖아 그리고 그 회사를 부흥 시킬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배제하고 주격이나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라벨에 왔을 때 이런 이런 거 써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분야를 좀 많이 원하시는 거 같아서 본인이 타시는 차량의 상태 그다음에 어떤 차종을 타시는지 어떤 거를 넣으셨는지 예전에 뭐 권장점도 얘기랑 뭐 스펙 같은 거 얘기해 주시고 운전하시는 습관 그리고 궁금한 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릴 건데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회사 이거 어떤 제품을 써야 됩니까 이런 거는 저는 얘기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섭섭해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인가 네 이거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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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